멍습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다 술이 술이 들어간다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제님. 사제님.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세요? 술 생각이 나서.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해. 캐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에게 내린다. 아니, 그런 이들만이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. 던전앤파이터. 여프리스트 업데이트. 그럼, 가볼까요?